정말 끝까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애기야 너는 아직 발토로 때만큼도 모른다고 자기 사장, 대표 이런 것만 나오세요 높으신 분 무슨 반상우 사장 이런 건형되지 않게 해달라 협박을 해줘 저한테 한 판 붙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? 사실이 아닌가요? 위원님, 위원님 위원님 같은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처벌받을 대장은 처벌을 받았습니다